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 먹어야지 좋아요 안녕하세요 철물점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헨슨에서 나온 플라이어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조절하는 핸들이 없습니다 이 입 벌림을 조절하는 핸들 자체가 없거든요 그 말인 즉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가위를 두께가 이 정도인데 가위를 찝을 때도 그냥 찝으시면 체결이 되고요 이 스프링이 거리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찝으실 수 있고 그보다 조금 두꺼운 칼을 찝으실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찝으시면 체결이 바로 돼요 그리고 칼보다 조금 두꺼운 만약에 이 제품을 찝으신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집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벌림을 조절하는 핸들 자체가 없어서 작업 능률이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금액이 한 2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헨슨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제품명이랑 남겨놓을게요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첨부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검색하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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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